참만남, 참문화유산 백제 고도의 길 백제문화의 아름다움과 만나는 코스를 알려줄게 공주의 공산성과 마곡사 부여의 부소산성과 나성 논산 도남서원과 익산 미륵사지 왕국미 유적지도 빠져서는 안되겠지? 공주 공산성과 태화산의 마곡사를 거쳐 경치가 빼어난 부여 부소산성과 나성은 꼭 들러봐야 할 곳이야 율곡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받아 호학을 양성했던 도남서원을 지나 익산에 도착하면 백제의 사찰 중 규모가 가장 큰 미륵사지를 만날 수 있어 마음을 울리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제 고도의 길 잊지 말고 꼭 찾아가보자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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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